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등호 오징어 게임, 지옥으로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한 배우 이정재와 유아인이 트리플 A에 뜬다. 최근 오늘, 2일, 열리는 2021 에이저 아티스트 어워즈,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주최 최근 시상식 참석 배우 라인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배우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주미, 김주령, 박건일, 이승기, 문다영, 차지연, 권유리, 주석택, 성문, 라인우, 전협인, 허송택, 이준영, 한소희, 이도연, 황민연, 도영, 송지호 등 많은 배우들이 참석을 알렸다. 그 중 두 배우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바로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주역 이정재와 지옥의 유아입니다. 이정재는 지난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또 다른 전성계를 누리고 있다. 456명의 참가자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 게임에 초대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29일 미국 2021 고담 어워지에서 최우수 장편 시리즈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시리즈 40분 이상 장편 브레이크스루 시리즈 오버 40미너츠 부문에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은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10일 넘게 이를 유지하며 인기 시리즈에 등극했다. 이에 두 사람이 트리플 A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21 트리플 A는 오늘 12월 2일 개최되며 동영상 플랫폼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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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폭스 스폭스 케이브콘 카베컨 에서 동시에 생중계된다. 한편 2021 트리플 A는 오늘 12월 2일 개최되라이브 플루 스폭스